여러분 소시오패스는 이기기가 힘듭니다. 실제로. 개인 대 개인으로 붙었을 때 전투력이 여러분이 딸려요. 왜? 여러분은 양심도 신경 쓰고 사람이 참아 못하는 것도 있고 체면도 있고 이렇잖아요. 그런 게 없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져요. 체면도 없고 남을 짓밟고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만나면요. 여러분이 쓸 카드는 몇 개 안 되는 상대방은 무한한 카드를 쓸 수 있어요. 별짓도 다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소시오패스가 이기는 거예요. 여러분은 감히 못해요. 차마 나 저것까지는 못하겠다. 그런데 그 사람은 해요. 그럼 여러분이 지는 거죠. 졌다. 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. 이게 더박으로 치면 나 여기까지는 더 이상은 나 못 따라가겠다. 패 던지는 거예요. 나 더는 못하겠다. 그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양심의 전사, 성냥의 전사들은요. 그게 안 먹혀요. 안 말려요. 하늘의 뜻대로 계속 수를 놔버리기 때문에 이쪽도 수가 무궁무진해요. 왜? 하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. 우리 안에서 오는 양심의 소리를요. 여러분이 양심을 따르면 오히려 폭이 좁아지지 않나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심이에요. 하늘은요.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엄청난 다양한 수를 씁니다. 인류 모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어요. 인간이 거기에 부응해주기만 하면 여러분도 무궁무진한 수가 나와요. 고수라야 소시오페스를 제압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 읽고요. 사랑하라는 얘기군. 사랑하자고 덤볐다간 바로 당합니다. 바로 먹혀요.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. 패턴을. 쟤들은 사랑한다고 나한테 덤비는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눈물 짤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항복할 거야. 다 알아요. 그건 더 쉬운 먹잇감이에요. 쟤는 착한 사람이야. 아주 쉬운 먹잇감이에요. 착한 사람한테 적당히 협박하면 알아서 떨어집니다. 에이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고 알아서 나가요. 그런데 보살들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. 소시오들이 술을 났을 때 하늘이 시킨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소시오가 하늘하고 통하기 전에는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. 소시오가 양심의 전사들을 읽어내려고 하다면 본인도 양심의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하늘하고 깊이 통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검을 들어라 하는 건 내 얘기를 알아듣는 너희들이 싸우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. 너희도 안 바뀌고 그런 얘기입니다.